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상위 5위 이내이면서 ~~이면서입니다. 조건이 두개인데요. 둘 다 만족을 해야 합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A30부터 A31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엔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연봉의 데이터가 상위 5위 이내입니까? 라고요. 현재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2, 4를 선택하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다섯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라지암스를 통해서 데이터 2, 4부터 2, 28 영역의 데이터 단 2, 4부터 2, 28 영역은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섯번째 큰 값을 구합니다. 다섯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신표. 두번째는 연도가 2021년 이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이열암수 입력하셔서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 입사일에 연도가 2021년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같습니까? 2021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이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성명과 연봉과 그 다음에 입사일 추출할 필드를 3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저희는 A35셀부터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는 조금 전에 선택하셨던 A30부터 A31을 선택하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성명부터 입사일까지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두 건 있습니다. 라고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해 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A4부터 시작하셔서 F28까지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기본작업 1번 시트의 표 1에 대해서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입력하기에서 등호 입력합니다. 다음은 직급이 과장이거나 대리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아람술을 통해서 조건을 하나를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직급에 가서 C4의 데이터가 C4, C5 바뀔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그 데이터의 값이요. 직급이 과장, 심표, 다시 직급을 선택하시고 F4, F4 눌러서 또는 대리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직급이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거나 그리고 만족하면서 뭐뭐 이면서네요. 성명의 성이 2로 시작한다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뒤에다가 작성할 조건은 필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AN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맨 끝에 가셔서 방향키 이용하지 말고 마우스 이용하셔야 돼요. 방향키 이용하다 보면 셀 주소 들어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작성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A4를 선택합니다. F4, F4 눌러서 A열에 있고요.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2와 2입니까? 라고요. 한글 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직급의 둘 중에 하나 만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명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E, C입니까? E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굵은 기울인 꼴에 글자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찾아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여백 탭에 페이지 가로만 정 가운데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 머리끌 바닥끌에 가셔서 매 페이지 하단에 바닥끌 편집의 오른쪽 구역에 커서를 두시고요. 오늘 날짜, 그럼 날짜 삽입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구역에 오늘 날짜 그러면 출력이라고 앞에 써야 되네요. 출력 1은 입력하고 출력 1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 또 하나 한 칸의 스페이스 그리고 나서 출력 1지에다가 신표 출력 시간도 입력합니다. 출력 시간을 입력하시고 출력 시간 입력한 다음에 시계 모양의 시간 삽입 도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출력 1과 출력 시간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시트에 오셔서 인쇄 영역에 A3부터 시작해서 F28까지 선택합니다. 다음은 용지 여백에 오셔서 좁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지 여백을 여기서 1.91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요. 미리 보기에 가셔서 용지 여백을 좁게 라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인쇄 미리 보기 상태나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좁은 여백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출력일, 출력시간 그 다음에 가로의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인쇄 영역 맞게 되어 있나 확인까지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 상태로 돌아오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레이아웃에 용지 여백에서 여기서 좁게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는 가셔서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이용해서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과 페이지 레이아웃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표 2를 참조하여 표 1에다가 B3부터 D5 영역에다가 분류별 순위에 따른 판매 부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데이터가 1, 2, 3이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셀을 참조하셔서 1등, 2등, 3등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아니네요. 문제에서 배열 상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배열 상수와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면 위해를 참조하지 않고요. 직접 범위를 지정하셔서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상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문제 배열 상수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라지 함수에 대한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몇 번째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등고 입력하신 다음 라지 함수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한 줄을 범위 정했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건데요. 어디에 가서? 분류에 가서요. 분류별이니까 분류에 가서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할 걸 생각한다면 분류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문학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걸 생각하셔서 F4, F4, F4를 눌러서 A열을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신표 저희는 저희는 판매 부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판매 부스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신표 다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한 배열 상수를 입력할 건데요. 집합기호 입력하시고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집합기호 입력하시고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1이, 2에, 3이 해당한 판매 부스를 구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분류별 순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아래쪽에 오셔서 판매 부스 상위 5개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2에 판매 부스를 이용하여 상위 5개 부스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열 상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위 5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상위 5개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라지 함수 쓰실 거고요. 우리는 판매 부스에 가서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표, 집합기호 이용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현재 수식은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값을 가져와서 큰 값 5개를 가져와서 평균 값을 구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 보는 중간에 시간이 되면 맞게 계산이 됐나라고 찾아보실 수 있겠죠. 네, 다음은 계산작업 다시 2번 시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저희는 표사에서 표사에서 대출금액, 그 다음에 대출기간 이자율을 이용해서 월상한액을 표이육의 기준을 참조하여 분류를 찾아가지고 비고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월상한액을 구하고요. 그 구한 값을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분류를 찾아다가 비고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월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PMT 함수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F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PMT라고 입력하시고 이자율입니다. 앞쪽에 있는 E4세를 클릭하고 연이율이니까 나누기 12를 합니다. 심표, 기간입니다. 기간은 D4에 있고요. 심표, 다음은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C4를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이제 대출 금액을 구했어요. 이 값을 월상한액 표에 가서 찾아가지고 옆에 있는 분류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찾을 값은 구해놨고요. 심표, 참조할 표를 선택을 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심표, 첫번째에서 찾고 두번째 열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그러면 괄호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데이터 옆에 월상한액에 따른 분류를 찾아서 비고란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사한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표 4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점별 최고 대출 금액의 순위를 구해서 표 7의 26부터 28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순위를 구할 겁니다. 랭크 함수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 가장 큰 값이 지점이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에 대출 금액의 값을 추출하겠죠. 그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몇 등인지를 순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음... 순위를 구하고자 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순위를 구하고자 한 숫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값이에요. 맥스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지점에 따라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올 겁니다. 이 포함수를 쓰실 거고요. 지점은 B4부터 B12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지점과 같습니까? D16과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대출 금액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MAX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제 지점별 가장 큰 값을 구해왔어요. 그 값을 다시 한번 랭크 함수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출 금액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저희는 순위를 내림차 순으로 구할 거예요. 큰 숫자가 1등입니다. 0이라고 하시거나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랭크점 EQ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구한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위 라고 입력하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입력하시고 합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필기시험 그 다음에 개별면접 그 다음 집단면접 핫단 면접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모두 80 이상이 되면 만약에 만약에 필기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그리고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그렇다면 된 저희는요. FN 합격에다가 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S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합격에다가 불합격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이니까요.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하셨고 오른쪽에 닫기 커서를 L4에 갖다 놓으시고요.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합격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필기시험 그 다음에 개인 면접 그 다음에 개별 면접 그 다음에 집단 면접 각각 넣어주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다 모두 불합격에 나왔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오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FX 가서 음 필기시험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에 오타가 있었네요. 면접 점수는 어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면접의 평균 값을 구해서 80점 이상입니까? 라고 넣어야 되는데 입력받지 않은 데이터를 바로 면접 점수라고 넣었습니다. 개별 면접과 도하기 집단 면접을 도한 다음에 나누기 이 한 값이 평균 값이죠. 그 값을 어 면접 점수라고 넣어주시면 되구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어 FN 합격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제 합격 여부가 합격 불합격이라고 어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의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데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C4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점은 필터 부분은 C2셀이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 부분인 C4셀을 기준으로 하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매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지점별 테이블에서 일자와 지점과 품목과 개수를 매출을 다 가져오네요. 다 가져오시구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 필터에서 다음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 C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지점을 선택하셔서 필터에다가 일자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품목을 선택하셔서 다시 행에다가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일자 때문에 품목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를 가져와서 합계를 매출을 가져와서 합계를 이렇게 배치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여 형식으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여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시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날짜가 1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5일부터 31일 8월 1일부터 7일 7일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7일로 날짜 수를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와 품목이 표시가 되고요. 열 너비를 살짝 시어를 더블 클릭해서 너비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압과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표시하지 않고 피버 테이블 분석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부분압에 가셔서 부분압 표시 안함을 선택하셔서 위쪽에 표시됐던 거를 표시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품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목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하셔서 LED부터 표시될 수 있도록 정렬합니다. 다음은 개수와 매출의 필드는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합계 개수에서 더블클릭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매출에서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가셔서 연한 녹색의 피버 스타일 보통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번째 중간에서 찾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8월 첫째 주에 LED의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추출하기 위해서 E 구셀이나 F 구셀을 더블클릭 하셔서 더블클릭 하셔서 별도의 시트에 우리는 문제에 나와있는 LED 8월 첫째 주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구요. 확대를 조금 화면 확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나서 시트 이름을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8월 첫째 주 LED 라고 입력하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석작업 시트 오른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뒤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작업 1번에 해당된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항목별 점수 반영 비율이 100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그 다음 A3부터 D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합계가요. A3부터 D3에 입력된 데이터는요. F4 F4 F4를 눌러서 A열을 고정해 주시고 D열을 고정해 주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100% 또는 숫자 1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요. 우리는 메시지는 따로 없네요. 오류 메시지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구요. 삼각형입니다. 경고를 선택하시고 타이틀은 입력 오류라고 표시할 거구요. 입력 오류 메시지는 항목별 반영 비율의 합이 100% 가 되도록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항목별 반영 비율의 합이 100% 가 되도록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류 메시지까지만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값 찾기인데요. B11셀을 선택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선택하신 다음 그 값이 90점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중간고사에 점수가 있는 B7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90점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구요. 다 찾았으면 값이 90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까지 해서 분석작업 두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첫번째 인터넷 이용률 에 대해서 선택을 좀 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아무 막대나 하나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오셔서 이용률은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로축 교차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가로축 교차라고 하니까요.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가로축 교차에 오셔서 축 값을 문제 제시한 데이터가 50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로축이요. 50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2022년 2025년 데이터가 가로축에 보시면 가로축이 5000부터 세로축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구요. 축 옵션에 오셔서 최소값은 66 최대값은 80 주단위는 기본 단위는 2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차트 요소에 오셔서 차트 제목과 그 다음에 축 제목이 기본 가로 기본 세로 보조 세로 까지 체크하시구요.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인터넷 통계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아래쪽에 축 제목에 다가가는 문제에 나와있는 연도라고 입력하시고 세로축의 축 제목은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축 제목 보조 세로축에 대한 제목은 이용률이라고 입력합니다. 왼쪽에 세로 값축의 제목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이라고 되어 있구요. 이용률을 선택하시고 텍스트의 방향을 스택형으로 바꿔줍니다. 법내 위치입니다. 위쪽에 표시하겠다. 법내 가셔서 위쪽을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을 선택하셔서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효과의 그림자에 우리는 안쪽 가운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가장자리 2.5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지금 다 표시가 되는게 좀 불편하면 서시계역 가셔서 도용효과에 가셔서 가장자리에 가셔서요. 현재 나와있는 2.5pt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자리 10 네 두번째 있네요. 2.5포인트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실습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제시된 내용 차트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합니다.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도형에다가 연결하셔도 되고요. 또는 도형을 그리시면서 매크로를 연결하셔도 됩니다.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클릭합니다. 기록을 시작할 땐 항상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저희는 E5부터 E2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마우스로는 쭉 셀 서식을 클릭하고 그 다음 첫번째 셀값이 500만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사용자 지정해 오셔서요. 첫번째 색깔을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500만 에 해당한 0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 두번째 셀값이 100만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작다 100만 에 해당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다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세미콜론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첫번째 있는 사각형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P1부터 P1부터 C2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선택하셔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번째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회계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범위는 E5부터 E21을 선택하시고요. E5부터 E21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표시 형식의 회계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D1부터 E2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회계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회계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서식 회계 클릭하시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타작업 다시 3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매출 입력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매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매출 입력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 입력 하시구요 다음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매출 입력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에서는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시구요. 다음은 H5부터 H5부터 K14를 LST 품목에다가 목록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LST 품목을 선택하시고 LST 품목을 입력하시고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구요. H5부터 K14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다음 매출 입력에 가시면 LST 품목 리스박스에는요. 리스박스는 현재 컬럼 카운트가 4라고 되어 있네요. 컬럼 카운트가 4라고 되어 있다면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래 엑셀에 오셨을 때 H5부터 K14 하나 둘 셋 넷 4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우리 폼초기화에다가 폼초기화에다가 LST 품목에 컬럼 카운트를 4라고 하겠습니다. 4개입니다. 라고 4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돼요. 미리 숙성에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수량의 스피인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매출 입력의 수량의 옆에 스피인 버튼을 SPN 수량 수량을 누르면 문제에서 누름 더블 클릭하시면 체인지 라고 뜨실 거고요. TXT 판매 수량에다가 SPN 수량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텍스트 TXT 판매 수량에다가 지금 SPN에서 설정하셨던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 밸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매출 입력의 등록을 클릭하면 현재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먼저 구할까요? P5셀을 기준으로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Range 기준을 P5셀로부터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작성하고요. 그 다음 더하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하나 세 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덟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5를 하셔야만 여덟 번째 행의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 Sales I, 두 번째 니까 비열 입니다. 우리는 상품 코드는요. 상품 코드는 현재 폼에 오셔서 디자인 모드 끝내게 하시면 매출 입력 에 상품 코드를 여기서 선택한 값 에 첫 번째 열에 있는 값 을 상품 코드 에 넣으실 거 구요. 구분 두 번째 상품 명은 세 번째 단가는 이제 수량을 입력 받고 단가와 그 다음에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다시 오셔서 우리는 LST 품목에 가서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건데요. 가로 열고요. LST 품목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행의 위치 값 에다가 신표 열은 첫 번째 열은 0 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2 이렇게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세일즈 아이커마 2 대신에 복사해서 세 번째 열 C열에다가 아까 리스트 품목에 있었던 두 번째 열의 값을 뒤에 1로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상품명은 D열은 4라고 수정하시고요.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그 다음 수량은 세일즈 아이커마 5는요. 5는요. 우리 txt 판매 수량에 있는 값을 판매 수량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판매 수량에 있는 값을 넣겠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열은요. 수량에 다가 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리스트 품목에 네 번째 열 에 있는 값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끝에 네번째 가 하나를 빼서 세 번째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량의 값을 txt 판매 수량 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txt i, 5 라고 입력 받은 셀 주소 값을 가져다가 곱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작성하신 내용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매출 입력 그 다음에 첫 번째 선택하고 수량을 선택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현재 선택하셨던 식품과 시금치와 수량과 3 곱하기 3500한 금액이 계산되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 2 3 3 7